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일경제전쟁의 해법을 둘러싸고 표면에 드러나진 않지만 수면 밑으로 정부 측과 기업 측 사이의 간격이 확대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장을 전하는 기업 관계자들은 외교적 해법이 시급하다는 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범할 수밖에 없던 실책과 자만 때문에 기업이 고스란히 직격탄을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직격탄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반도체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다른 분야로 전방위로 확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한국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의상까지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기업적 관계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정부 측 인사들은 하나같이 최악의 경우에는 한 번 붙어봐 라는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우둔한 사람은 항상 보고 싶은 것만을 봅니다 자꾸 보고 싶은 정보에 집착을 하죠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오는 그런 소식들도 아베 총리가 선거용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낙관론에 매달리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청와대는 대일 장기전을 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굳혀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장기화할 경우에까지 대비하려면 정부와 제게는 물론 정치권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힘주어 강조합니다 저에게 그것은 물귀신작전처럼 보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물귀신작전처럼 보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기업과 국민 모두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움직임을 보면서 저는 생각은 단호합니다 저 양반들이 계속해서 악수를 두다가 결국 마지막까지 악수를 두는구나 둘 가능성이 높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언론들도 이곳저곳을 눈치를 보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일본 측을 나무라는 식의 논조를 보이는 곳이 한두 군데 정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기전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 한국은 반도체 공장과 디스플레이 공장이 선언 피해를 볼 것입니다 계속 고집을 하면은 그리고 일본은 여기에 거치지 않고 다른 분야로 전방위로 수출 규제를 확산할 것입니다 왜?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한번 시작하기 어려운 전쟁이지만 일단 시작한 전쟁은 본인들이 이겨야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피해가 눈덩어리처럼 불어나서 한국적이 도저히 견뎌내지 못할 지경이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견디다 견디다 못하면서 다 허물어져 내린 다음 마치 성벽에서 농성하다가 끌려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는 우리가 가지 않아야겠다 그런 역사물들은 흔히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일본 측에서는 피해를 받아들 정도로 그런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수단이나 도구를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장기화되면 일본 측의 표현은 경미하고 한국 측의 표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장기 농성전으로 이길 수 있거나 아니면 뭐라도 장기 농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면 선택을 고려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한국이 장기전을 펼치면 펼칠수록 한국만 죽어나게 되는 그런 일방적인 게임인데 그런 선택을 절대로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무대보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이 놓친 기회들은 무엇인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섯 차례 정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모두 놓치고 지금 상황이 도달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기회를 놓친 비용 청구서는 눈덩어리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기회가 어디서 상실됐냐 직룡자 문제가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과 협상이 대상이 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 실책이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으로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여러 국가와 맺은 정우 보상 문제의 근본을 흔들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배상은 포괄 배상이었다 이런 원칙을 허무는 어떤 종류의 사안도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측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은 대법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자제할 수 있지 않았겠냐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어떻든 개인 청구권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놓친 것은 한국 대법원의 월권 행위가 이번 사태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또 이렇게 사법부가 월권 행위를 하도록 방임하거나 방조했던 것도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책임입니다 어느 나라 사법부라도 국제법상 사법 자제의 원리를 지킵니다 국가 간 조약의 체결 결과를 행정부와 입법부가 오랫동안 지켜왔다면 그런 지켜온 관행이나 이런 부분을 뒤집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법부가 국가 간 조약의 뒤집을 엎을 생각을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법상으로는 사법 자제의 원리라는 것은 아주 받아들여지는 원리 가운데 하나죠 행정부와 입법부가 오랫동안 1955년부터 2018년까지 1965년 한일 청구권 한일 협정은 기본적으로 포괄보상이고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었다 이런 형태로 국가 간 조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부 용감한 대법원 관계자들이 판사들이 결국 뒤집는 결과를 낳고 이것이 이제 지금처럼 일파만파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문재인 정부가 실수를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국제법상 사법 자제의 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사법부 판단에 개진했어야 되죠 그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또 때로는 방임했기 때문에 견제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네 번째는 사법부가 설령 월권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렸을지라도 한국행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문제 해결을 할 것임을 천명하고 행동으로 나섰어야 됐다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것은 국제법상 조약에서 이미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한국행정부가 주도가 돼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했어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6월 30일 날 일본의 보복 조치가 나오자마자 대통령이 정격적으로 나서서 문제 해결을 서둘렀으면 그냥 해프닝 정도로 끝날 수 있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섯 가지 정도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문제 해결에 관리하고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나서는 것이 일본 측에 옳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줬다 지어줄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하지만 거듭 말하지만 이번 사태는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본 측에 옳다는 것을 인정하건 말건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잘못했기 때문에 조기에 수습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문제의 해법은 어떻게 되냐? 문제를 단순화해야 됩니다 해법은 단순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아였습니다 강제징용자 문제, 외안부 문제 모두 국가 간 약속을 어긴 사례에 속합니다 한국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국제법 시각에서 보면 한국 측이 국가 간 조약과 합의를 어긴 것입니다 그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손해인 것 정치인들은 기업과 국민 모두를 질 수밖에 없는 경제전쟁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문제인 대통령이 결자 해제의 자세로 나서야 되고 대통령이 문제 뒤로 숨지 않아야 되고 밑에 사람들이 씻겨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질 때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솔기롭게 해결한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장기전으로 가겠다 우둔한 생각이고 보복을 하겠다 우둔한 생각이고 맞대응을 하겠다 우둔한 생각이고 기업들이 알아차려라 그것도 우둔한 생각이고 아래 사람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결하라 그것도 우둔한 생각입니다 대통령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갖고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